안녕하세요. 강연티큐입니다. 3기 EV 배정수량 공제가 됐죠. 99888이죠. 20주씩 다 청약을 했고 9주, 9주, 8주, 8주, 8주 배정이 됐고 균등이 8.18주였죠. 18% 확률로 9주였는데 9주씩은 다 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추가 배정 관련해서 안 받는 분들이 생기니까 조금 더 배정이 될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평균 정도로 배정이 된 것 같죠. 99888이면 공모가는 11,000원이었고 밴드 하단에서 결정이 됐고 상장은 2월 3일이고 배정수량 확인하는 방법은 어플에서 상단 왼쪽 상단에 선택을 누르고 검색을 눌러서 여기다가 공모주라고 검색을 하면 공모주 청약 배정 관련 탭이 나오고요. 이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9주 배정수량이 나옵니다. 균등 비례 따로 표기가 되고요. 11만원 청약했고 환불금액 11,000원이고요. 수수료 2,000원 있고 어차피 시행을 했으니까 잘되길 빌어야겠죠. 9주면 99,000원이고 한 상장일날 2% 수익은 주겠죠. 2% 보고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